Q&A 시간 갖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질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 점을 죄송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채널에 질문을 주신 분들의 이름은 제가 앞부분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전체를 공개했더니만 야단맞는 분들도 있어서 본의 아니게 죄송합니다. 트레이드 이야기가 있습니다. 황땡땡님 부장님 혹시 트레이드 소식이 있나요? 시즌을 해봤습니다. 트레이드는 시범 경기가 시작이 되어야 좀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즌 들어가야 될 것 같다. 단장들의 공통의견입니다. 아직은 허니문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허니문 기간이라는 이야기는 지금은 스프링 캠프 봄이죠. 내 것이 좋아 보이고. 이 선수 너무 잘할 것 같아. 이 선수 무조건 3할이야. 3할 30 뽑는 백다침이 넘쳐나고 15승 투수들이 주두룩 백배.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그냥 기대감이 좋죠. 다 밥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뚜껑을 딱 열었는데. 공개적으로 트레이드를 선언했던 팀이 있죠. LG 트윈스. 차면수 단장이 앞서 우리 채널에 출연을 해서 트레이드 할 것이다. 개막에 앞서 트레이드 할 것이다. 이렇게 목까지 박아가지고 시기를 못 박아서 깜짝 놀랐죠. 당시에 야수 쪽 보강에 관심이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직접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생각이 바뀌었던데요. 여러 가지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차단장 얘기입니다. 아직은 트레이드 논의가 없다. 준비 중인데 트레이드를. 지금은 서로 잘 안 내놓더라 카드를. 나는 5월 초가 적기라고 본다. 5월 초에 원하는 트레이드를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지금은 좀 어렵다. 유지영 감독이 지금 LG 트윈스. 유지영 감독이 원하는 카드는 투수입니다. 지금 투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감독은 좀 투수를 원하죠. LG가 근데 투수를 원한다? 사실 LG의 투수지는 리그 최정상급은 아니라도 리그 상위급인데 그래서 차단장이 유망주를 내놓는 한이 있어도 저 트레이드를 해보려고 한다. 승부수를 띄우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투수가 필요하다. 이루수보다는 좀 더 좋은 투수. 선발급은 좀 어려워도. 그렇더라도 확실한 투수를 원한다. 선발이든 불펜이든 확실한 투수를 원하는데 상대 카드로 이렇게 유망주까지도 좀 거론을 해서 LG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있죠. 작년이 구단창단 30주년인데 좀 아쉬웠습니다. 마지막 경기를 놓치면서 2위에서 그냥 바로 좀 미끄러졌죠. 그 다음에 가하야는 좀 짧게 하고 올해는 지금 NC 다이노스하고 LG 트윈스를 뭐 NC 다이노스 1강. LG는 거의 1강에 가까운 2강이다. 이렇게 전력 누수가 없는 팀이다. 평가들이 좋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올해 한번 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승부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투수 쪽 보강을 생각을 하고 있네요. 저도 좀 상당히 의외했는데 2루가 좀 아쉽다. 아쉬운 포지션이다. 이야기들은 많습니다. 주의해서. 그렇죠? 이승룡 KT 위즈 단장 이야기인데요. 지금으로서는 트레이드를 안 한다. 신봉기, 박시영을 데려오면서 전력 매듭을 좀 빨리 지었고 시즌 들어가 봐야겠지만 지금 생각은 없는데 조금 기다리려 한다. 이제는. 아직까지는 우리 팀이 아쉬운 것이 좀 덜하다. 아쉬운 느낌이 덜하다는 거죠. 기대감이 크니까. 지난해는 우리 쪽에서 서둘렀다. 이제는 좀 기다린다. 트레이드도 기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기다린댑니다. 근데 KT가 투수진이 매우 보강이 됐다는 그런 내부 분석이 있습니다. 밖에서 보는 것하고 좀 다르게. 그래서 이강철 감독이 지금 투수진 엔트리 구성의 애를 먹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좀 많아서. 너무 많아가지고 엔트리 구성. 누굴 빼야 될지 몰라서. 투수는. 궁극적으로는 트레이드 시장에서 만능키다. 마스터키다. 그런 존재니까. 그래서 KT는 좀 시간을 본다 그럽니다. 원하는 카드가 나올 때까지죠. 먼저 나서면 그냥 의뢰 입장이 되니까. T님. 키움 히어로즈가 지금 조상우 부상에 김상수 선수는 이탈까지 했는데 키움 히어로즈가 이용찬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조상우 선수의 발목을 다쳤죠. 인대. 주요 발등 밑에 있는 복숭아뼈 밑에 있는 그 인대 중에 주요 세 가닥 인대 중에 두 개가 완전 파열이 됐는데 근데 매우 지금 회복이 빠르다고 그럽니다. 12조 진단이었는데 그냥 아프고 난 다음에 사흘이 지난 다음부터 목발은 안 짚고 그냥 약간 조금 쫄득하지만은 걷고 있고 발목인데도 빨리 호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호 키움 히어로즈 단장 얘기입니다. 지금 회복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고 지금 목발을 안 짚고 있고 발목 쪽에 유능한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진행 중이고 이분이 발목 전문가인데 생각보다 회복이 빠르고 그래도 복귀 시작까지는 좀 넉넉히 잡으려 한다. 조심조심한다는 거죠. 완벽하게 만들어질 때까지 몸이 기다려 둔다 이야기하는데 12주보다 빨리 합류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렇다면 이용찬 선수 형이에요. 그럼 역시 고단장 얘기입니다. 관심이 있지만 우리가 아직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용찬 선수. 조상욱 그리고 김상수 선수가 빠졌지만 기존 선수들로 준비를 잘하고 있고 홍은기 감독님이 데뷔를 잘 하시는 중이다. 대체 마무리는 감독님이 연습경기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한다. 그래서 주위에서 지금 김하성 선수 샌디이고 파드리스 그냥 딱 가버리고 메이지리그 그죠. 그 다음에 또 주전 마무리 조상욱 그리고 주전 세듬 김상수 다 나갔는데 전력 누수가 큰 것 아닌가 이 이야기에 그래도 나옵니다. 그래도 나옵니다. 걱정 마시라 이야기하는데 젊은 선수들도 유황주들이 많은 팀이니까요. 키움이. 그건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주위에서는 지금 키움이 너무 그냥 추측이 되는 선수들이 한꺼번에 셋이 지금 바로 시즌 초부터 가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우려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CHOO님 부장님 이용찬 선수 FA 계약 관련 정보 업데이트된 게 없을까요? 조금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정OO님이 또 이용찬 선수는 어차피 1년 버릴 거 방출 신청하고 타 구단 가는 게 더 높게 몸값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출 신청이란 건 뭐 그냥 풀어달라 이렇게 이야기인데 FA이기 때문에 방출 안 해도 그냥 본인이 마음대로 움직여도 됩니다. 1년을 기다렸다가 해도 되고 근데 이용찬 선수가 본인이 3월 말이나 4월 초에 피칭을 들어가서 그냥 지금 피칭이 끝난 상황에서 두산과 다시 협상을 한다고 그럽니다. 3월에 피칭 시작했으니까 3월 말이나 4월 초부터 그냥 피칭 되고 내가 불핀 피칭 마치고 진짜 몸 상태가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 두산하고 협상을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지금 몇 주 뒤로 지금 미뤄졌습니다. 아마도 4월이 되고 시즌이 들어가면 지금보다는 본인이 몸 상태가 생각보다 확실하다는 것도 보여주고 두산 또는 타팀에 그렇죠? 그리고 역시 시즌이 되면 타팀에 뭔가 전력적인 구멍도 발생할 수 있고 전력적인 니즈, 수요도 생길 수 있다 보는 것이죠. 지금 그렇다면 이용찬 선수의 협상에 지금 어떤 좀 뒷량이들이 좀 오고 가고 있을까요?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계약 기간인데 지금 팔꿈치 수술하고 재활 시즌이잖아요. 올 시즌은 사실상 한 절반 정도? 물론 이용찬 선수는 5월부터 내가 가능하다 하지만 밖에서는 좀 6월이나 7월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절반 정도인데 선수는 누구나 긴 기간 원하죠. 이용찬 선수는 당연합니다. 모든 선수가 다 긴 기간을 원합니다. 단연 계약을 원하는 FA는 없죠. 이용찬 선수는 올해는 전 시즌을 띄지 못하지만 이용찬 선수가 원하는 계약 기간은 올해를 제외하고 3년 그러니까 총 4년 정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두산 역시 여러 협상안이 있습니다. 협상안이 여러 개입니다. 3년 협상안도 있지만 4년 협상안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두산이 다양한 협상안을 가지고 선수하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중에 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냐면 시즌 중에 다시 수술한 부위에 문제점이 생기면 좀 곤란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가 안전장치를 뭔가 좀 마련을 하자 두산 구단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부분은 지금 특수사항이니까요. 재환 시즌에 FA 협상을 하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오가는 중에 이용찬 선수가 생각이 조금 바꿔서 그렇다면 내가 확실한 몸 상태를 입증을 한 뒤에 협상이 임하겠다 해서 지금 협상이 좀 뒤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불편비칭하고 있죠. 그래서 어디서든지나 두산에 2군 지금 베어스파크 있죠. 그것도 아니고 잠실 야구장에 시설 요청한 바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냥 따로 본인이 알아서 지금 움직이는 거죠. FA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시즌 들어가면 좀 변수가 많고 투수가 필요한 팀은 늘 나오니까요. 선수도 운신의 폭이 조금 넓어질 수 있다. 판단한 것 같습니다. 관중 입장 관련입니다. 할땡땡땡땡님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며칠 전이었죠. 코로나 확진자 3,400명대 계속 유지 중인데 개막 전에 무관중으로 시작할까요? 구체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나요? 3월 20일부터 시작하는 시범경기요. 시범경기는 무관중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관중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수도권, 비수도권 약간 차이가 있죠. 그렇다면 수도권은 받지 않고 관중을 지방만 받는 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시범경기는 좀 무관중으로 조금 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고 4월 3일 시즌 개막까지는 최대한 거리 두기 단계가 떨어지기를 기대를 했다가 좀 기다렸다가 관중 입장을 좀 많이 해달라 이렇게 정부 쪽에 음체부나 또 질병관리청 쪽으로 호소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KBO와 구단들은 개막에 맞춰 관중 30%보다는 조금 더 많이 사실 목표는 한 50% 정도까지도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지난해 포스트 시즌 시작할 때 50%까지 받았다가 계속 거리 두기 단계가 높아지면서 축축축축 다운됐었는데 야구장이 실외다. 지금까지는 프로야구는 방역수칙을 잘 준수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학교폭력 이야기인데 Y Richy 홍редze거든요. 두사람은 왜? operation 선수 1군 캠프에meye 참가시켰죠. 이 선수 누군지 다 아는데 조만간에 실명이 밝혀질 겁니다. LG도 선수 이름은 밝히지 않았는데 이 선수들 이름도 밝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현재로서는 A från .. 께서 미성년자 시절 학폭은 사실상 처벌하고 성인임의 프로 선수였던 시즈를 저지른 범죄는 상버리가 안 열리는게 맞나요. 저는 둘다 처벌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지 땡땡땡땡님 10년 전 음주에 대해 징계도 못 주면서 10년 전 학폭에 대해 처분을 왜 하는 겁니까? 무슨 논리입니까? 두산 소속 투수 A 선수 이 선수가 담 때문에 담이 조금 왔다 해서 캠프에 합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언제 합류 시기를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은 마음이 좀 심란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훈련 제대로 될 리 없죠 3월 9일 서울 캠프에 합류를 한다고 그럽니다 김태용 두산 감독은 스케줄대로 그냥 이야기를 했고 원래 3월 9일에 이렇게 합류하려고 스케줄을 짰으니까 구단도 감독의 이러한 스케줄이라든지 훈련 앞으로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별다른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두산은 이번 주 안으로 이렇게 학교폭력 관련 A 선수의 학교폭력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아직도 내부적으로 지금 입장 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LG 트윈스 얼마 전에 했죠 LG 트윈스의 입장 발표와 매우 흡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골자는 두 가지죠 구단은 판단 유보 선수는 에이전트를 끼고 바로 함께 법적 대응 두산 외국인 투수 워크 로켓 선수도 본인이 라이브 피칭을 더하고 싶다 해서 울산에서 이천으로 이동을 한 뒤에 3월 9일 날 서울 캠프에 합류를 한다고 합니다 이 선수들의 LG와 두산의 투수들 이 선수들의 학교폭력 사실이 드러나면 징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KBO의 공식 징계는 상벌이 개최 여부를 고민한데 최종적으로 상벌이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KBO 관계자들 이야기로는 현 상황에서 리그 합류 전에 징계를 할 규정은 따로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KBO 관계자 얘기입니다 징계할 리그 규정이 마탕치 않다 이 건은 조금 논란이 생긴다 안우진 건 역시 리그 사무국 징계는 없었다 뭐 그랬죠 구단 징계 있었죠 그 당시 50경기 리그 소속 전에 일어난 일이고 하지만 100% 앞에 벌어졌던 전례만 이 전례들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만 따지기에는 사회적인 상황이 여러 가지 좀 바뀌었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다 얘기를 합니다 3승 라이언즈 이학주 선수 역시 입단전에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졌는데 지명 당시에 이 부분이 이슈 하나 안됐습니다 나중에 알려졌고 징계는 없었습니다 야단은 많이 맞았고 출신수 선수 얘기입니다 그리운 OOO님 빅리그에서 오는 타자들도 적응을 하는데 시간 걸리는데 출신수 선수라고 다를까요 3535O님 야구부장님 그놈이 커버 규정 때문에 출신수 신세계 행운은 어쩔 수 없고 당연하다 쳐도 역시나 그 규정 때문에 단연기안만 가능하고 1년 동안 트레이드를 못하는 것 아닌가요 자 혹시나 단연계약 숨기는 거면 이 OOO님께서도 영상을 두 번째 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인데요 두 번씩이나 감사합니다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1년 27억 계약 그럼 2022년에는 다른 구단과 계약하는 게 최악이 없는 건가요 자 이사말로 OOO님 추신수 그럼 롯데 못 오는 건가 자 배땡님 1년 후 롯데 이직합니다 부장님 4개 할까요 10만원 빵 큰 돈이죠 리 OOO님 1년 계약 의미가 무엇인가요 내년 에페가 되면 롯데로 가도 신세계가 못 막는 건가요 KI OOO님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자 굿땡땡님 부장님 그런데 단연계약인데 2021년 시즌 종료에 내년에도 어차피 SK 신세계죠 신세계만 권리가 있고 그 팀 외에 타팀은 협상을 못하는 거죠 추신수 선수는 2007년 특별 지명을 했죠 해외파 특별 지명 그래서 지명을 어디가 안 했다 당시 SK와이브는 지금 신세계 야구단이죠 계약은 단연계약만 가능합니다 단연계약 가능하죠 추신수 선수가 애페가 되려고 그러면 고조로는 지금 우리 KBO리그는 9년을 뛰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자격연한이 1년 단계지니까 8년 후입니다 그래서 추신수 선수의 완전 애페는 규정상으로는 만으로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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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47 47 48 49 49 49 49 49 내년 시즌의 연봉 협상의 스탠다드는 그 연봉이 되기 때문에 계약금이 포함이 안 되는데 지금 연봉만 27억입니다. 올해 연봉은 내년 연봉 계약의 기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10억 원을 기부를 했지만 공식적으로 연봉은 27억 원. 내년 연봉 협상의 스탠다드도 당연히 27억에서 시작을 한다고 봐야 되고 단연계약. 저는 1년만 개런티를 받고 주신수 선수가 국내로 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세계 야구단 역시 적어도 현역 메이저리거잖아요. 이 주신수 선수한테 역시 오프를 넣었을 때 딸랑 그냥 1년 우리하고 같이 있고 그다음부터는 당신하고 계약을 할지 안 할지 몰라. 그렇게 얘기를 풀어 가진 않았을 겁니다. 고위관계자 얘기가 향후 2, 3년은 충분히 리그에서 톱클래스 활약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철수같이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느 정도 단연계약을 염두에 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주신수 선수가 또 열심히 또 올 시즌 맹활약을 하면 연봉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니까요. 제2떼떼떼님. 팀별 리뷰 앤 프리뷰 남은 영상들도 오고 있는 거겠죠. 준비 중입니다. 새롭게 담을 내용이 있어야지 콘텐츠 제작에 들어갈 건데 제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뭐 조금 몇 개 팀 남았죠. 더 부지런히 좀 뛰겠고 약속 하나 드리겠습니다. 개막 이전까지는 NC 다이노스 우승팀 NC 다이노스까지 기필코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와 함께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